오늘 저희 셋을 보고 무슨 조합이지?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만큼 새로운 만남이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윤지성씨 그리고 딘딘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에 옥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윤지성씨 그리고 딘딘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1시부터 1시를 책임지는 뮤지컬 DJ 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웬니영씨 두 분 다 첫 출연이시죠? 네 저 처음이에요 오늘 우리 윤지성씨는 행사같은거나 할 때 중간에 오명감형 맞췄었고 우리 딘딘 선배님은 또 방송을 옛날에 몇 번씩 같이 방송에서 몇 번 뵙고 그리고 아무래도 라디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인사도 드리고 네 그래서 좀 뵙는 그런 사이죠 네 네 두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디제이 선배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떨리는 더 떨려요 그래서 아 웬디씨 게스트를 보시니까 너무 떨려요 웬디씨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수정생증이 있는데 땀이 나요 제가 이제 디제이를 그래도 웬디씨보다 좀 더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이제 영스트리트가 하거든요 들으면 아 나는 페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왜요? 저는 조금 건성건성하는데 웬디씨는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해주시니까 웬디씨 일부에 하는 에너지가 제가 이틀치 에너지가 일부에 닿았어요 아 아닙니다 어 여기 그 페이를 혹시 저에게 반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어떤 분이 저런 무례한 한자래요 또 또 받는 거 받는 거니까 네 받는 거 받는 거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딘딘 선배님 윤지성씨 또 친분이 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뵀죠 오늘? 처음 뵈요 아 처음 뵈요? 처음 뵀어요 처음 뵀어요 살면서 CD 받았어요 네 저도 CD 받았습니다 뒤에 어 저기 잘렸네요 좀 이따 옮겨야겠네요 아니 두 분이 또 동갑이세요 아셨나요? 네 저 91년생 오 진짜요? 저도 91년생이어서 네 동갑이세요 몇 월 생이세요? 저는 좀 빨라요 3월 그럼 빠른 아니신가? 아니 학교는 같이 들어가서 네네네네 오 빠른 그런 거 안 하시는? 네네네 저도 2월인데 빠른 안 하거든요 오 맞아요 네 우리 딘딘 선배님 또 11월이시라고 네 저는 11월 20일 네 얼마 안 남으셨네요 어? 많이 아 그쵸 삶이 빠르니까 삶이 또 빠르다 삶이 후루룩하죠 네네네네 삶이 빠르니까 지성씨가 되게 지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더 맞는 말인 거 같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네 아니 두 분이 어떻게 동갑이시니까 오늘 이 계기로 친구 아 좋습니다 어우 저 너무 좋죠 저는 방송을 방연은 아니고요 아 좋습니다 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 요리를 또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실제로 처음 뵀는데 말투가 굉장히 친근한 말투여서 말투가 너무 재밌으세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깜짝 놀랐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능 러브콜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오나요 왜? 왜 이렇게 안 오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 라디오 듣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홍보했죠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생기시면 네 땜빵 필요하시면 아 땜빵?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가지 마시고 아 네네네 저 달인한 건너면 바로 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윤지성 땜빵 그건 아니지 아 아니 그건 아닙니다 대신 땜빵이라기보다는 저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예예 그러니까 일주일씩 휴가 안 가세요 어? 나중에 갈 일 없어요 아 여기 갈 일 저는 갈 일 없어요 여기서 바로 열과성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나중에 좀 갈 일이 있는데 바로 제 시간대 텐션은 약간 낮춰야 돼요 저는 다 조절 어 목소리가 진짜 좋아 좋아 조절이 바로 도란스모양 조절이 바로 됩니다 도란스모양 제가 또 발라드에 굉장히 최적화된 목소리여서 또 갑자기 목소리가 확 낮아지죠 네 지금 조금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바로 올려야죠 예예 우리 이희자님께서 아 무슨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세 분인건 확실해요 라고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진짜 진짜 셋이 진짜 좀 다 다른 그런 느낌이 네 저는 이제 이희자님의 좋아하는 취향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이 너무 달라서 네 어 딘딘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곡 제목이 롤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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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내는 노래가 다 좀 우울했어요 우울하다기보다 발라드 위주의 곡들을 그리고 막 다 안되고 널 사랑하면 안되고 안되고 이러면 안될거 아닌데 너 앞에 서면 나락이고 이런 노래들을 계속 내다가 주변에서 너도 좀 밝은 노래를 하나 내줘라 해서 LA 한인타운의 약간 느낌이 나는 아 선셋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LA 한인타운 느낌의 노래를 냈습니다 너무 좋죠 아 들어봤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LA 또 가봤어가지고 네네네 LA 또 가보셨잖아요 또 가보셨잖아요 가보셨서 그런 느낌이 나더라구요 어 근데 예전에 찾아보니까 데이트 아닌 데이트하고 나서 20분 만에 곡을 쓴 적 있으시다고 혹시 그 곡이 네 이 노래 이 노래인데 아 20분 만에 곡 쓴 그거요? 네 그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성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네 근데 너무 로맨틱했어요 막 막 눈도 우고 아 이거 잘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날 또 가사를 바로 썼죠 네 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작사 작곡을 또 하시니까 네네네 이걸 그 상대분이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아세요 그분도? 모르겠어요 오오 근데 뭐 약간 로맨틱하다 네 로맨틱하죠 오히려 더 모르니까 아니 아니 영감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아 이용? 아 왜 이용이라냐 영감으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죠 잘됐으면 좋지만 안됐으니까 사용한 건데 아 예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 우리 윤지성씨도 네 이번에 세 번째 미니앨범 미로를 발표하셨습니다 와 맞습니다 화이트곡이 블룸 네 블룸 어떤 곡인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미로는 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미로 도 맞고 장미미의 길로 자를 써가지고 제가 장미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컨셉을 네 만들었고 블룸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도 작사 작곡을 제가 직접 네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굉장히 예쁜 노래에요 저번 앨범에는 작사 작곡 참여하고 이번에도 작사 작곡 참여하셨더라구요 네 제가 작사는 한번 팬송으로 군대 갈 때 한번 냈었고 아 이번에 블룸은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작곡으로는 첫 입봉작인 오 이제 시작이네요 예예 군대에서 군대에서 저 아까 오면서 기사 봤어요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성매모로 보내고 하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역시 디제이님들 다르시네요 달라요 선배님 배우겠습니다 진짜 아 감사해요 아 뭐 그냥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냥 생활이지 생활 생활로 네 선생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나오나 이렇게 보는거고 사전조사를 또 확실하게 또 하시네요 기사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찍으셨던데 코는 아니고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저 자세 포즈가 너무 잘 떠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게 들어가면 안되구요 입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풀피리 느낌이거든요 코에다 끼는 코에다 끼면 이제 안되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오늘 윤지상씨는 또 6시에 발표한 신곡이고 아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6시에 발매여가지고서 녹음을 하면서 쉬는 타임에 어 다 들어봤어요 아 왜냐하면 하이라이트 외들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아 괜찮아요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던데 네 DJ니까 이제 게스트의 노래를 들었다 무조건 들어야죠 나머지 DJ들은 진짜 페이 받으면 안 돼요 아니야 웬디씨처럼 할 거 아니면 페이 받으면 안 돼요 아 선배님은 선배님 페이를 차다 등등도 아니면 근데 그래도 끝까지 본인 페이는 안 드린다고 네 안 주실거 네 안 주실거 심야는 또 심야의 그게 하하하하 할증부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윤진원씨 앨범 이번에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수록곡 혹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트랙은 토독토독이라고 저희 반려견 베로와 함께 부르는 걸 했고요 그래서 제가 데뷔를 시켰어요 베로를 어떻게 같이 불러요 그러면? 베로가 이제 녹음실까지는 조금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약간 낯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집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드리는 쪽으로 해서 썸머 드라이브는 이제 저와 함께 그룹 생활을 했었던 대휘씨가 저에게 준 곡이고 이제 김종현씨가 저에게 피처링을 또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진짜 제가 댁까지 모시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녹음하는 날? 그럼요 같은 작품에도 출연하셨고 네 네 너의 밤이 들어줄게 같은 작품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제가 데리러 갔었고 그리고 또 걷는다랑 슬립 해가지고 제가 직접 작사 한 곡 네 곡 작곡 한 곡 두 곡 해가지고 좀 이번에 저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저작권 좀 들어오겠네요 그래야 될텐데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라디오에서 많이 좀 틀어주세요 네 많이 틀어줄게요 진짜요? 저도 좀 이따 생방 있으니까 심야니까 슬립이나 걷는다 정도가 좋아요 저도 그 추천드리려고 토독토독 들으려고 했는데 토독토독 오케이 오케이 다 돌아가면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지성씨의 신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타이틀곡이 있죠 블룸 듣고 올게요 네 윤지성씨의 블룸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정말 좋죠 감사합니다 봄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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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봄에는 봄의 계절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봄 느낌이 물씬 나는 맞아요 내가 느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지성씨의 목소리가 되게 맑... 뭔가 떼한탄 엄청 맑은 느낌이어서 꽃잎이 휘날릴 것 같아요 아유... 요새 또.. 꽃잎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잖아요 아니 떨어지는 거 아니라 다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난리잖아요 그게 날리는 게 너무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 핑크픽한 느낌 목소리가 약간 핑크뮬리 같네요 바람을 그렇게 숙숙날리는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자 준비가 갈까요 우리 정회남님께서 오늘 분위기 진짜 소풍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편합니다. 네 저도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오늘 조금 피계됐는데 딱 와서 바로 텐션 맞추니까 전혀 저희한테 맞추신 거 아니에요? 바로 돌아서 켜가지고 저는 집에 가면 바로 이렇게 부족해 있거든요. 나오니까 좋네요. 집에 가면 그래도 배로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장은영님 노래 너무 청량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운전만 할 수 있다면 딱 요 블룸이랑 그 썸머 드라이브 같이 연결해요. 썸머 드라이브가 진짜 노래 너무 진짜 바로 한강대교 바로 달리거든요. 근데 방금 블룸도 뭔가 초저녁에 운전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딱지 때 있죠. 딱지 때. 맞아 맞아. 운전은 못하지만 듣고 싶네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딘딘 선배님께서 이번에 조현영 선배님이랑 찐친캠을 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자작곡도 선물해 주셔가지고 선물이라기보다는 달라고 계속해가지고 얘 성격 보니까 아무한테도 안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나섰죠. 정말 찐친이시군요. 노페이로. 진짜요? 노페이 없이. 우와 멋있다. 밥도 안 사셨어요? 걔가요? 네.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두 분이 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그런지 찐친 느낌. 찐친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이번에 선물해 주.. 그냥 주신 곡. 강매당한 곡. 강찰당한 곡. 네. 제목이 천희롱. 이 곡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실 천희롱이라는 꽃이 있대요. 맞아요. 근데 이 꽃말이 되게 예쁘다 이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곡 제목 천희롱 이러면서. 아이디어. 그럼 선배님 아이디어가 아니라. 곡을 내가 쓰는데. 의뢰를 이렇게. 자기가 제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써야 될까. 시티팝 느낌 났으면 좋겠어 이래요. 근데 난 조현영이랑 시티팝 절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티팝을. 찐친이니까 또. 아니야 어디서 시티팝을 듣고 온 거예요. 자기가. 근데 목소리 너무 매력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노래 너무 잘 부르시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시티팝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제 맘대로 해가지고 천희롱을 겨우겨우 껴놨던. 그래도 오다 오 들어온 대로 주문을 다 맞춰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척척박사. 저 아니면은 얘를 챙길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이런 든든한 팀원에서 너무 높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든든하네요. 조현영 얘기 그만할까요? 조현영 얘기 그만하고 좀. 네네네. 제가 오늘 사실 영스트리트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라디오 녹음하다 지금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제작진이 가면서. 웬디디를 꼭 섭외해와라. 아. 네. 선배님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웬디씨가 영스트리트 시작할 때. 네. 이제 저희 제작진이. 웬디 라디오를 좀 들어봐라. 오. 너 너무 부정적이야. 기준이 또. 해피한 해피니스잖아 해피니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었는데.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아 차라리 선과 악의 컨셉으로. 게스트를 불러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완전 극과 극. 재밌겠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를 저희가 러브콜을 했는데. 네. 계속 안 돼가지고. 아니 지금 활동하고 주의하는 게 많았어서. 선배님 지금 저 정말 한가합니다. 어. 밖에 매니저님하고 그럼 저희가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줄 좀 조정해주세요. 네. 듣고 계시죠? SM 듣고 있나? SM과의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기업과의 또 조율. 저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지성씨 앨범 이야기 쭉 나눕시다. 3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차들이 와 있는데요. 이민지 님께서 뮤지카이의 지성이가 불러주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아니 아까 제가 부르겠다고. 아 그건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구나. 네네네네. 제가 어 저희 라디오에도 나오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제가 한번 정말 바로 그냥. 네네네. 그 시간에 할게요. 저도 진짜 없고. 아니 그리고 지금 쉬는 시간에 계속 얘기해보면은.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네. 너무 입혀하시고.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정말 딱 이렇게 에너지 다 쏟고 집에 오면 이렇게 탁 쓰러질 타임. 진짜 녹고 자고 싶어요. 아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에너지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잠궈놓고 자고 싶을 정도로. 이브이. 이브이. 예예. 김혜리 님께서 세 분 오늘 처음 본 거 맞나요? 텐션 무엇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텐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고. 아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고. 아 아닙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센터 아무 닫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우러러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아니 저 죄송하지만. 잠깐 보니까. 저 의자가 좀 더 높아 우리보다. 아니 이거 남편이. 이렇게 우러러보게 약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우리 딘딘 선배님 신곡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딘딘 선배님의 롤리팝. Let's go.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트리트 초대석 만남의 해피니스 우리 윤지성씨 그리고 딘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844님께서 딘딘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와 노래 좋아요 라고. 이런 문.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영스트리트는 여기다 한번 코멘트를 해주세요. 네? 웬디씨 버전으로. 아 이렇게? 제가요? 어 왜 모르셨지? 근데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 발라드도 보면은 진짜 가창력이랑 호소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호소력 너무 비쌉다. 너무 뒤늦게 들으셨다. 저희 같은 저희 뮤지카에 만약에 이 문자가 오면은. 어 굳이 대답 안하겠습니다. 저 다음이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완전 달라요 이게. 아 느낌이. 아니 또 지금이라도. 왜냐면 예능도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너무 좋다고 하는거 보니까 빠지신거죠. 감사합니다. 그만큼 다 잘한다. 지성씨가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고. 네.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이 또 이렇게 우르르듯이 이렇게 숨어. 네. 선배님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르르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공연.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4일 15일 아티움에서 공연을 합니다. 14, 15. 네. 첫 솔로 단독 콘서트에요. 2주 정도 남으셨네요. 네. 2주 정도 남았고. 이제 제목이 미로 프로로그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미로 프로로그의 뜻도 아마 공연장을 오시면. 알 수 있네요. 알 수 있어서. 제가 또 서사 이런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세계관이 없어요. 세계관 있는 이런거 부를 때면 너무 부러운거에요. 너희 솔로니까 세계관이 없는거야. 세계관 만들세요. 아. 세계관은 이제 좀 이게. 투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본인이 세계관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사 부여를 많이 하는데. 앨범 저는 제 솔로 앨범 컨셉을 제가 다 내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다 내는데. 그래서 저는 세계관은 너무 거창하고. 서사. 아. 서사 정도에 넣어서 이번 콘서트도. 이 연장선의 느낌이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앨범 들어가면 곡설명도 본인이. 제가 다 써요. 제가 봤거든요 아까. 어. 저는요. 곡설명까지 다 읽어봤는데. 너무.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아휴. 아휴. 정말. 뉴스. 아까 기사를 제가 봤잖아요. 네네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휴. 오는 길을 다 보셨다고. 난 세계관이 없어서 서사를 내가 만든다. 맞아요 맞아요. 글로 읽을 땐 되게 진중한 느낌이었는데. 아휴. 이야기하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아니아니아니아니. 그것도 이제. 그때 기자님들이랑 할 때도. 기자님들이랑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텍스트로 하니까 조금 진중하게. 진작에. 그렇죠. 바뀌니까. 글로 내니까. 또 세계관부터 서사로. 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내년을.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 저도 한번 서사를 만들어서. 네. 한번 하면 또. 혹시 서사 어드바이서로 한번. 제가 얼마든지 제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서사 만드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뮤지컬에 나가셔가지고 또. 서사 팁을. 서사 팁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지금 벌써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진짜. 그럼요.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방금 요거 조금 말하고. 성격 조금 말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지금 약간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 그림 그려졌어요. 네. 이거는 그럼 스포하지 않고. 네. 바로. 좋습니다. 3부에는요. 저희가 주제 문자를 하나 받아 볼 겁니다. 윤지성씨 또 여동생이 또 있으시다고 하시고. 또 디디 선배님도 누나분들이 계시라고 하셔서. 주제 문자는 우리 집 남매 이야기입니다. 남매끼리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화나 자랑. 아니면 우리 누나 동생을 고발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직도 어색해요. 누나가 방을 너무 안 치워줘요. 등등. 문자 많이 주세요. 안 치워요. 안 치워줘요. 가 아니고. 문자번호는 샤메077. 짤문자 50원. 김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 디디 선배님은 7살 차이 나는 큰 누나와 최근에 또 방송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명품백. 아 진짜 내가 내 돈 쓴 것 중에 제일 아까워. 명품백. 공중에다 그 돈을 그냥 뿌린 느낌 진짜. 명품백을. 왜요 왜요. 아 진짜. 이런 동료가 어딨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 이번에 교수님이 됐는데. 진짜. 누나가 계속 뭐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원래 교수님들은 비밀이 많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저는 계속 모르다가 이번에 교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선물을 해주자 해서 했죠. 우리 제아팀 분들이 잠깐만요.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 누나에게 명품백 대 조현영씨에게 명품백. 하나 둘 셋. 웬디씨에게 명품백을 차라리. 와. 와. 가방 하나씩 뜯다. 이 둘한테 이 둘한테 주는 이. 차라리. 차라리 웬디씨한테 같은 액시게스.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선배님. 가능할까요? 일단 네. 저희 뮤지컬에 나오시면. 아 알겠습니다. 와. 선배님. 너무 부럽다. 진짜. 누나랑 조현영한테 주느니. 지성씨한테 죽은다니까. 당연히. 정말. 지성씨 받아가세요. 밖에 있는 작가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일이 커졌네. 지금 약속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장가님 지성추천. 세 분 정도. 혹시 작은 누나도 계시잖아요. 네. 작은 누나분이랑은 사이가 또 어떠신지. 큰 누나는 사실 교수님이고. 저랑 떨어져서 산 게 조금 되다 보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어서. 근데 작은 누나랑은 제가 계속 같이 살아서. 작은 누나랑 진짜 가깝죠. 친하시구나. 누나가 얼마 전에 조카를 낳았는데. 누나 임신했을 때 너무 신기해서. 술 취하면. 네. 맨날 누나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이탈리아로. 그다음에. 야 배 보여줘. 맨날 누나한테. 배 보여달라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배가. 교과가 생긴 게. 그래서 맨날 배 보여달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배 보여주면 갑자기 배가 이렇게 움직여. 발로 차니까. 맞아. 너무 설레어서. 너무 설레어서 술이 깨서 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결론을. 술이 깨. 술이 깨. 술이 깨 정도. 일단 윤지상 씨는 또 여동생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가 어떠세요? 어떤 오빠가 어떤 동생이세요? 저는 여동생이랑 술도 자주 마시고. 되게 친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친해요. 술 자주 마시고. 싸우기도 자주 싸우고. 영화도 자주 보러 가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여행? 둘이요? 네. 와. 그냥 가서 또 엄청 싸우자. 대박이다. 그래도 일단 간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네요. 너무 성향이 잘 맞아서. 네. 일단 뭐. 같이 뭐. 약간 뭐. 제일 재밌. 남욕할 땐 제일 재밌어요. 계속 같이 주기 잘 맞아가지고. 그치 그치. 아니 동생분이 연습생 시절 뒷바라지를 또 많이 해줬다고. 많이 해줬어요. 아 진짜요. 제가 27살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까지도 계속 고시현 살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했을 때도 고시현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고시현 살면서. 이제 그 고시현의 동생도 같이 살았었어요. 아. 그 진짜 단단하방에. 같이 사셨구나. 네. 그 정도로 막. 사실 이렇게 막.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어가지고. 동생 이제 알바하면 뭐 이렇게. 그냥 오빠 오늘은 내가 치킨 살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서. 지금은 뭐. 동생한테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했기 때문에. 아. 지금은 뭐. 저도. 물질적으로. 많이 많이 그냥. 몇 살. 차이가 몇 살 정도 나요? 두 살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빠르게 살고 있어요. 동생이. 아. 그럼 한 1년 조금. 1년. 1살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좋은 조합이다.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남매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집 남매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린 형제다. 자매다. 이러신 분들도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들으라고. 네. 너무 좋죠. 이번 앨범의 세 번째 트랙이죠. 맞습니다. 우리 윤지성 씨의 썸머 드라이브 피쳐링 종현. 듣고 올게요. 자. 윤지성의 썸머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우리 집 남매 이야기 만나볼게요. 자.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현 님이 보통 혈육이랑은 영화를 같이 보러 가지 않아요. 얘기도 잘 안해요. 지성 님이랑 슬기 님이 유니콘 남매임 크크. 이 톤으로. 아. 이 톤은 아니에요. 저희가 노래 듣는 동안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떤 톤 하는지 한 번 읽어볼게요. 하셔가지고. 이 톤으로요. 키윽 키윽 또 신나게 아니라. 크크. 아. 밤에 듣긴 또 이만한 거 없어요. 그쵸. 잔잔하면서. 왜 잔잔하면서. 저 지금 제 텐션 진짜 최대치까지 올린 거예요. 오늘 영수에서.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 막 여기 오니까. 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지성 씨 동생 분 성함이 슬기 님이신가요? 네네네. 어. 근데 진짜 영화를 같이 보러 가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신장 나오면 바로. 어. 진짜요? 곡. 딱 바로. 네. 와.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해요. 와. 거의. 거의 베스트 프렌드네요 그러면. 맞아요. 가족 겸 베스트 프렌드로. 네. 진짜로. 거의 하루에. 하루에 연락을 안 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애틋하게 막. 너무. 이런 게 아니라. 야 뭐하냐 뭐. 네. 막 웃긴 거 있으면 그냥 보내고 서로. 어. 저는. 이거 뭐임? 막 이러면서. 전 친언니가 있는데. 몇 주마다 연락하거든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남자친구한테서. 어. 잘 지내? 근데 왜냐면 제가. 지자가 안 맞으니까. 아. 그것도 있고. 통화를 하려면 통화를 부모님이 하실 때.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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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살아. 언니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끝났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너무 신기해요. 네. 영 공감을 못하지. 네. 저는. 큰누나한테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어디야라고 제가 톡을 보냈어요. 네네. 아직까지 안 읽고. 기억을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내가 누나한테 어디야라고 보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촬영 때문에. 촬영 때문에. 아. 평소에 어딘지 안 궁금. 아. 궁금하세요? 왜 궁금해요? 뭐하는지. 아. 진짜요? 아니. 김희네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김희네님 남매끼리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 있어요? 나만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보통 있는데 즐거운 에피소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훈훈한 에피소드가 아닌. 이게 훈훈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훈훈한 거예요? 지금 정말 훈훈해요. 재밌는 거. 뭐 누나랑 이사 간 집 바닥이 되게 맨들맨들 해가지고. 누나가 제 손을 잡고 야 달리기 해봐 이래서 공중달리기를 하다가 누나가 내 손을 놔서 제가 발 헛디뎌서 코어가 부러져서 피가 났던. 그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죠. 누나랑은 거의 이런 에피소드. 아 그런 에피소드 위주다. 너무 훈훈하네요. 세상에. 세상에. 몰랐네요. 장성애님. 저는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오빠랑 싸우고 요예 나왔네요.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싸웠었는데요. 이제는 술 한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술친구가 되었어요. 옛날에도 그러면 우리 지성씨는. 엄청 싸웠죠. 막 머리 물어 뜯고 막. 머리를 물어 뜯었어요. 머리 물어 뜯고 막. 격 막. 창 방문 막. 혈안! 이러고 막. 근데 어쨌든 사이가 좋아지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나이들을 들으니까. 철이 들어서. 그런게 된거 같아요. 오빠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주먹을 되게 잘 써요. 때릴 줄 알아요. 그렇죠. 항상 싸워던 적 있으니까. 항상 싸워던 적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오빠 있는 친구들하고 싸우면 되게 많이 아팠어요. 여자애들이 너무 잘 쳐서. 확실히 잘 쳐서. 배운 게 있어요. 그 타격을 알죠. 타격담이. 그렇죠. 이게 또 보내주셨는데. 제가 질문들이. 조윤영씨는 어떠신지. 조윤영 잘 쳐. 아 오빠가 있어. 조윤영 오빠 있거든요. 얘 거의 주먹 망치에요. 아 진짜요? 정말 잘 쳤어. 불주먹 불주먹. 진짜 잘 쳤어요 사람을. 사람. 사람을 잘 때리더니. 이미지 세탁 많이 됐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서보강님 문자를 선배님께서. 제 톤으로 아니죠? 영수톤으로 읽어볼까요? 아니 편하신 톤으로. 9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초 4부터 업어 키웠어요. 웃음 웃음. 한창 키 크는 성장기 때. 동생을 계속 업어서 읽까요? 전 160이 안되는데. 막내는 194에요. 유유. 내 키 돌려줘. 근데 이게 있나봐요. 있을 수도 있어요. 뭐야. 저희 어릴 때도. 막 착가방. 무겁게 하면 안된다고. 맞아 맞아. 저도 그랬어요. 옆가방 매면 어깨 삐뚤어진다고. 맞아요.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막내 동생이시잖아요. 네. 보경씨가 계속 업어 키우진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 발로 걸었어요. 너무. 몇 분 업었어. 아니 근데 밥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기어다니고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또 제가 마지로써 저희 집도 맞벌이셨거든요. 근데 신경 많이 써주긴 또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야. 동생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 멤버 중에서도 조이가. 네 네 네. 엄청 동생들을 항상 챙겼었는데. 얘기만 들으면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웬디씨가 둘째잖아요. 네. 막내죠. 그럼 언니가 많이 좀 이렇게 케어해 준 게 기억이 나요? 저희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언니랑 저만 있었을 때 언니가 엄마 노랫을 대신 해줬죠. 오. 잔소리도 엄청 엄마보다 더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바른 아이로 있지 않나. 오. 언니의 힘이다. 언니가 진짜 너무 엄마 대신 너무 역할을 잘해줬어. 언니 사랑해? 나도 아니 나도. 낙둥님께서는. 나도 우리 누나들이 날 이렇게 키운 거예요. 누나들의 힘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삐뚤어졌다. 그리고 또 우리 남유경님의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남유경님 저는 1년에 한마디 할까 말까 엄청 어색한 3살 차이 오빠를 준 남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 게 자기 탓인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지금도 어색한 남매랍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되게 큰 용기를 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먼저 오빠가 약간 손을 내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알려준 거니까. 제가 만약에 유경씨라면. 뭐해? 뭐 우리 이번 주에 하나 술 한 번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마음을 털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훈훈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네. 얘기해줘서 고마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네. 저도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도전.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하루 만에 또 좋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훈훈한 남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저는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노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또 와있는데요. 김지영님 하나를 또 읽어주세요. 네 김지영님 사연들 듣는데 마음이 따스워져서 동생한테 사랑해 보냈더니 술 마셨냐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남매라는 건 이런 게 남매지요.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술 마셨냐? 야 잠이나 자라. 어 맞아 맞아. 야 술 먹수 자. 순운한 사연이네요. 이래야 이제 또 뮤직하이에 어울리는 사연입니다. 바로 넘어오시면 또 되겠네요. 또 최예슬님이 이따가 11시에 하는 딘딘의 뮤직하이 생방도 보러오세요. 뮤직하이도 오늘 생방이랍니다. 아마 오늘 영스 들으신 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뮤직하이로 넘어오시면 아 얘가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니 팬분들이 뮤직하이 팬분들이 아주 많이 지금 너무 많이 넘어오셨나봐요. 네 많이 와주셨다고. 지금 아마 다들 문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딘딘이가? 이렇게 텐션을 올렸어? 놀라고 계시네요. 놀라고 계시네요. 아마 영스 분들이 조금 이따 11시에 오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라디오가 다운되나? 이렇게. 나도 가끔 듣다 놀라. 아 너무 재밌네요. 만나면 해피니스. 아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또 신경 얘기와 또. 네 저 오늘 진짜 그 약간 선배님들이랑 함께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게 떠들다 간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기회로 네 만나뵙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블룸 정말 열심히 만든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5월 14, 15 그 콘서트. 콘서트. 네. 아니 저 콘서트 하거든요.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많이 몰아주세요. 네. 네. 후. 저는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웬디씨가 게스트분들 이렇게 분위기를 업 시켜주는 거를 좀 배워서 뮤지컬에서 좀 써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영스 우리 DJ 웬디씨가 뮤지컬에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도 라디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저도 너무 수다만 떠는 것 같아서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블룸 활동도 화이팅하시고 뮤지컬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윤지성씨 그리고 딘딘선배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3부 끝 꺼그르는 우리 딘딘선배님. 피처링 김효은. 덧밀스. 더콰이엇의 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